이제는 화물운송 업체들도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시작된 트럭 운전기사들의 부족사태는 임금인상이란 유인책을 통해 메웠지만 정작 운전기사들이 운행할 트럭이 부족한 상황에 놓였다는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입니다. 유럽의 신규 영업용 트럭 등록건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20% 낮은 상태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이후 반도체 집 부족사태에 의해 촉발된 트럭 부족현상이 우크라이언 전쟁과 중국발 봉쇄조치 등으로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부 트럭 제조사들은 기존 주문권이 너무 많이 밀린 탓에 더 이상 새로운 주문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트럭 제조사들은 필수 원자재가 내년 이후 한참 뒤에나 납품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원가 산정이 불가능해 트럭 가격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ING에 따르면 트럭 부족 사태로 인해 연식이 1, 2년 된 중고 트럭의 가격이 신차 트럭 가격과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조사기관 ACT 리서치의 애널리스트는 지난 2년여 동안 글로벌 공급망에서 운전기사 부족이 핫 이슈였다면 지금은 트럭과 트레일러 부족이 엄청난 장애 요소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구인란에 발목이 잡혔던 화물운송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 운전기사들을 다시 현장으로 끌어들인 데는 성공했지만 이번엔 트럭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화물운송업계 임금은 약 25에서 30%가량 오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물론 기업 환경은 전반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급보험회사 마시는 1분기 커머셜 보험 가격이 전년동기 비해 11% 상승했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커머셜 보험은 모든 사업체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의미하는데요. 커머셜 보험 비용은 18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이널스 타임즈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보험비를 더 끌어올리고 있다면서 기업 재정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